오늘 온도를 너무 많이 했어. 왔다 갔다 한 500km 걷게 한 것 같은데 지금 남부 중간쯤을 지나서 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역시 비가 여기가 나와요. 밤이 되버렸네. 제휴시간 8시 40분. 승복이 유다케우프라는 느낌이 있어서 여기가 여다케이브인데 잘 보이려나 어두워서? 여기가 여다케이브인데 잘 보이려나 어두워서? 얘네 뭐 외국 애들 독일 애들인 것 같은데 무슨 뮤직비디오인지 뭔지를 찍는데요.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기다려야 되겠네. 귀찮네. 하필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되게 외진데라. 원래 불이 없는데 영상 찍는다고 애들이 불 피워놨어. 파라핀 갔다가 생쇼를 하고 있어. 좋을 때다. 아이고 이렇게 하고 할 때가 재밌을 때 요다케이브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다처럼 생겼나? 여기에 밤에 응라수가 보이는 타이밍이 시기가 있겠죠? 그리고 오로라가 뜨면 여기도 보일 수도 있고 여기 이뻐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여기에 잘. 진짜 요다같이 생겼다. 사람들 가면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1시간이면은? 밥이나 그릇 먹어야 되겠다. 저녁. 오늘의 저녁. 신산봉. 요다케이브 갔다가 캠핑장에 다시 왔어요. 오늘 하루종일 비가 전국적으로 온다 그래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양심적으로 어제와 오늘 돈을 두 번 다 냈어요. 여기 리셉션에 스페니시 분이 근무하시는데 딸이 BTS를 엄청 좋아한다고 한국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저를 보라면서 이게 한국의 리얼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솔직하죠? 솔직해야 돼요. 아침에 요다케이브 갔다가 캠핑 사이트 다시 와서 점심 먹고 빈둥빈둥 하고 있어요. 빈둥빈둥이 아니지. 자루 정리하고 깜짝아. 차가 언제 들어갈게요? 빨간 우체국이냐? 뭐야 이거. 비가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밖에 저기가 레스토랑 레스토랑이 아니지. 휴게 공간 겸 공용 주방인데 캠핑 사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샤워 시절도 잘 되어있고 가격도 저렴하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나? 스파게티 좀 해 먹으려고 그랬더니 사람 많나? 스파게티 좀 해 먹으려고 이거 아까 사왔고 이거는 옛날에 주워온 거 이거는 한국에서 갖고 온 거 물을 끓여서 해먹어 먹었어요. 여기 잘 되어있어요. 애들 막 뭐 해 먹고 있고 밖에 비바람이 혼자자가 그리기 좀 해야죠 비가 페이크로 오늘은 그래서 저녁에 사원 시켜보기 도움이 최후의 공유한 점심으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의 도움이 되었을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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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저의 돈이 없었을까? 제가 잊지 못했고, 정도의 마주청을 시일 것인데 그러면 한번 연결할 수 있을까요 두 대 arose 커피 하수플레이션이 20라운드 티 여러분이 궁금한 점은 커피을 준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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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옥 이렇게 확인하시면 어떻게 봐 any questions 그냥 말씀하시기 when you're ready to order wait, 왜 이렇게 soda? 스콜빈은 부드럽고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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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스는 항상 정해져요? 정해져요. 하지만 여기가 정해져요. 오늘 여기 캠핑장을 떠나서 바로 옆에 있어요. 디홀레이라고 하는 뷰포인트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바람이 엄청 부는데 지금은 좀 찾아들었네. 캠퍼가 싼 때인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싼가? 가자. 바람이 좀 약할 때 가야지. 차 뒤집힌다. 디홀레 가는 거의 다 왔는데 이거 뭐 보이는 날씨가 아닌데 오늘 이 날씨에 저준가 왜 이러니 도착해서 일기예보를 좀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그 블랙 비치랑 그 대비되는 대비되는 그게 멋지게 보이는 곳인데 비치가 아예 안 보이겠어 지금 안개 때문에 봉사해 시끄러 시끄러 이게 외로 가는 거야 이거 뭐 보일날씨가 아닌데 아 문이 없구나 돌아가야 되는구나 아 이거 아 이거 비가 오고 오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반대쪽으로 가면 무슨 바위 모양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께요 이런 날씨에 드론 날리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겠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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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난파된 비행기 있는 곳인데 걸어서 왕복 2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네. 근데 지금 피가 너무 많이 오는데? 기다려야 되나? 셔틀버스 같은 거 없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비가 안 붙여. 옆에 가면 안 걸면 안 돼. 비행기가 있는데. 이거 타고 가는 것도 있나? 내가 지금 여기 있고. 걸어서 1시간? 4km? 에이티비 투어가 있네. 아, 여기 4km 걸어간다. 여기 중국인이 얼마나 많이 오면. 중국으로 다 있지? 한국으로 다 오네. 다 오네. 이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